왜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어, 뜨거워. 왜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기. 좋네. 아, 야. 아. 너무 오랜만이다, 그치? 어. 원래 한 달 전에 우리 술 마시고 했잖아, 한 달 전에. 아니, 근데 너 갑자기 이리 있다고 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 전에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한 달 전에 확진이었어. 지금 아예 괜찮아? 어, 이틀 전에도 PCR이랑 자각키트 다 해봤어. 뭐 자각키트 했어? 어, 다 음성이야, 괜찮아? 자각키트 이거 눈까지 다 찔렀어? 뇌까지 찔렀어. 뇌. 어디까지 해? 아, 자각키트를 뇌까지 찔렀어? 그래, 아, 괜찮다니까? 너 이거 뇌까지 찌른다며 기침했어? 기침했어? 확실히 뇌까지 찌른 거야? 찔렀다니까. 코로나 걸리면은. 냄새를 못 만든다면서 이게 사실이야? 후유증 말하는 거지? 어, 후유증. 냄새는 다 나 너 머리 안 까봤지? 다 알아. 그래? 근데 나 머리 안 까면 지 며칠 된 거 같은데? 며칠 된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럼 나 양치 안 한 지 얼마나 됐어? 양치 안 한 지? 어. 하루하고 두 시간. 어떻게 하냐? 하루하네 진짜. 아, 그래.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이제 안 걸린다니까. 안 걸려? 어. 야, 잠깐만. 나 시키고 올게. 잔이 좀 커. 소주 치는 수분은 안 걸려. 아, 근데 나 큰일 나게. 후유증이 다른 거랑 하나도 없거든? 근데 미각을 잃었어. 맛이 아무런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맛이 아예 안 나. 그거 너 저기 치킨이나 좀 먹어봐봐, 이거. 진짜 아무런 맛이 안 난다니까? 아. 왜? 치킨 맛이 안 나. 안 나? 치킨 맛이 아니라. 딸기 케이크 맛이 나. 딸기 케이크 맛이 나. 딸기 케이크 맛이 나. 이거 코로나 후유증이야. 치킨에서 딸기 케이크 맛이 나? 원래 그 맛 안 나. 아니 근데 이거 정확히 투썸 플레이스 딸기 케이크 맛이 나. 치킨에서 투썸 맛이 나. 자, 감자튀김 한 번 먹을게. 응. 다행히. 아, 감자튀김 맛이 안 나. 갓김치 맛이 나. 갓김치 맛이 나? 이건 연수 감자튀김인데 이거. 연수 밤바닥 앞에서 이거 감자튀김 먹는 거야. 너 먹어봐. 갓김치 맛이 난다 했잖아. 코로나 후유증이라 했거든. 아, 큰일 나. 얘 샐러드 한번 먹어볼게. 샐러드 먹어봐. 아. 티본스테이크 같아. 어? 익은 무대에서. 어. 티본스테이크 맛이 나. 아, 큰일 나. 아, 큰일 나. 맛은 말도 안 되는 수록. 아무런 맛이 안 난다니까. 소주 먹어볼게. 왜? 무슨 맛인데? 청국장 맛이야. 청국장이야. 소주에서? 왜 이렇게 구수하잖아? 야, 지금 네 말대로라면은 소주 광고 모델 있잖아? 소주 광고 모델이 아이유가 아니라 김수미 선생님이 해야돼. 왜 김수미 선생님이 해야돼? 너무 구수하기면 김수미 선생님이 해야돼. 구수하니까? 구수하니까. 아, 진짜 청국장 맛이 나서 그래. 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로? 무, 무, 무 먹어볼게. 무? 연어 맛이 나. 무가 연어 같아. 녹았어. 야, 녹은 게 아니라 지금 씻고 있어. 무슨 맛이 난다니까. 아니 씻고 있으면서 뭘 너 같아. 무에서. 아, 맛 안 나. 야, 우리 지금 어떤 식당에 와 있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덜어버릴 것 같아. 우리가 청양고추 먹어봐.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나 한번 먹어봐. 뭘 먹어봐. 왜? 청양고추 하나도 안 매워. 안 매워? 이게 무슨 청양고추야. 아예 안 맵다니까. 아예 안 맵다니까. 아예 안 맵다니까. 스파에 있어 방금. 내가? 매워서 하는 스파에 있어. 안 맵다니까? 청양고추가 단짠단짠해. 아, 폼드야? 초코 폼드야? 아, 효과는 달달하다. 더 먹어. 어? 더 먹으라고. 아니, 맛이 안 나면 더 먹어도 되지. 아, 나 초콜렛 싫어해. 초콜렛 싫어해. 초콜렛 싫어해가지고 안 먹어도 되냐? 어, 초콜렛 싫어해가지고 안 먹어도 되냐? 큰일난다, 소주가. 저기 뭐야. 그 까물잡자만에 걔 뭐라 그래? 아, 이름이 기억 안 나. 걔 뭐지? 너 그거 기억 못하는 거 코로나 후유증 아니야? 기억 못하는 게 어떻게 후유증이야? 아, 잠깐만. 나 이거 코로나 증상 같은데? 뭐냐? 야, 이거 코로나 증상이다. 어? 왜? 뭔데? 소주 먹으니까 취해. 소주 먹으면 원래 취해? 나 이거 코로나 증상 같은데? 여자친구가 없어. 여자친구가 없어. 코로나 증상이야? 코로나 증상 아니야? 네가 여자친구가 없는 게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여자친구가 없는 게 이거는 코로나 증상 아니야? 여자들이 나한테 와서 연락처를 안 물어봐. 그거야.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나 증상 또 있어. 뭔데? 왜, 왜, 왜 연락? 이마를 왜 이렇게 맞히는 거야? 이마에 주름 생겨. 미치겠어. 이마에 주름 생기는 거야? 코로나 증상이야? 코로나 증상 같은데? 잠깐만. 근데 주변에서 웃고 있는 게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너가 약간... 야, 나가자. 어? 나가자고. 그냥 나가자고. 포장해, 나가자고. 포장해, 나가자고. 아, 나도 심각하네. 아, 나도 심각하네. 이거 여보. 하성. 아, 나도 심각하네. 하성. 아, 나도 심각하네? 이제 왕마다. 나가자고. 근데 네가 여자친구... 내가 여자친구가... 그러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자친구가 없는데... 코로나 증상이 왜 이래서... 이거 새로운 화비 있게 되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없는데... 제가 어디서 그렇게 소리가 돼야 지금? 한국 국회에서... 코로나 증상이다. 코로나 증상은... 하지만 코로나가 20년씩이나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옮기는 게 아니라 못생긴 게 전염이 돼. 못생긴 게 전염이 돼. 어, 너 이러다 전염시켜. 내가 이런 거는 예쁘시잖아. 내가 신촌야 그러면 아, 왜 이렇게? 흔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